우리는 여러 가지 매매 기준 그리고 차트를 보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일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흔히 말해서 이평선이다 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왜 이동평균선이 차트를 볼 때 가장 기초적이고 또 먼저 알아야 될지 왜 가장 기본이 되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 플러스 어떠한 식으로 차트를 설정해서 어떻게 매매 기준을 잡아야 될지 이러한 차트 사례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제대로 본인들에 대한 매매 기준과 개념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의 왕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동평균선 한번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동평균선이라 주가의 움직임에 얼마나 주가를 따라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단기 이평선이다 중기 이평선이다 장기 이평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평선의 숫자는 단기 이평 같은 경우는 5에서 9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얼마에요? 20에서 25 그 다음에 장기 같은 경우는 60 또는 120에서 241선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추세의 바로 핵심적인 이평선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부터 사용하고 있는 바로 21 이평선이 되겠죠. 일목균형표상 중심선이 나오는 게 바로 24 그리고 이동평균선상 21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21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급등하는 차트나 급락하는 차트에서 5일선이 유지되느냐가 바로 추세의 강도와 지속성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대략적으로 21선을 돌파하는지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여러가지 대응 전략들 추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와 관련돼서 일단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심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물린 매물대들 또는 많이 거래했던 매수가 들어왔던 매물대들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매물대 주요 지지와 저항을 알 수 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겠고 이 이동평균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맞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크게 바로 이격대에서 넓어지거나 떨어지게 되면 이 이격도를 줄이기 위한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단기평보다 장기평의 신뢰성이 높은 거는 당연하겠죠. 많은 시간적인 기간 동안 물리거나 또는 지지받거나 하는 구간들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요 일단은 보통 상승할 때 단기평선과 장기평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걸 보고 어때요?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것을 이평선의 정배열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이런 식으로 단기평, 중기평, 장기평 순으로 하락하는 게 역배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볼 때는 역배열, 하락에 대한 추세를 알아볼 때는 그 다음에 역배열, 정배열과 역배열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걸 통해서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배열 구간이다라고 하면 아직 추세가 상승이다. 또는 역배열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아직 하락이다. 이렇게 우선 추세적인 측면도 알아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락할 때 주가가 각각 이격이 나는 경우는 다시 한번 하락을 멈추거나 또는 상승할 수 있는 바로 이격도 측면에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평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보통 이런 구간을 골든크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구간을 데드크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락에 대한 첫 스타트, 상승에 대한 첫 스타트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에 따라서 그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을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락신호와 상승신호를 캐치해낼 수 있겠죠. 결국 전제조건, 첫 번째 주가를 파악할 때 추세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지와 저항. 세 번째는 뭐예요?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마지막은 하락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는 위치까지 이격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기수정을 알고 계신다면 크게 이격도가 날 때 분할청산에 대한 또는 분할매도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보면 설정하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하고요. 일단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때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성 내 상승과 하락전화에 대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지표. 일단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선물이나 코인할 때도 동일한 지표들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중적으로 쓰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2평선에 관련된 핵심적인 매매 법칙으로 시장에서 올해 사용된 그랜빌의 8법칙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남겨서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2평선 상승과 하락일 때의 차트 한번 보면 중기 추세선이 깨지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깨질 때 다시 돌파할 때 이러한 흐름들만 본다 하더라도 추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본다 하더라도 각각의 추세와 조정 추세와 조정을 거쳐서 상승파동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설정하고 봐야 되는 그런 실전 사례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수 설정할 때 HTS 상으로서 지수에서 221과 440 꼭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1년선과 2년선에 대해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단순으로 2평 종류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주가의 움직임에 바로 노이즈가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 좀 색깔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선두께를 좀 늘려주시면 확실하게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요. 핵심적인 바로 어때요? 네 지지구간과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단순이 아니라 바로 지수로 바꾸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 주가에 좀 더 가중치를 주는 평균이기 때문에 바로 2평선의 노이즈 신뢰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노이즈는 최소화되겠죠. 자 221선과 441선 이와 관련해서 바로 매수 타점과 그 다음 매도 타점 잡는 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장기 2평선이 골드크로스가 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 돌파를 한 이후 지지하고 돌파를 한 이후 지지하고 이러한 박스 구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2평선이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돌파한 다음에 2평선이 다시 한번 모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21선과 441선의 바로 지수 이동 평균의 발산이 나오게 됨으로써 핵심적인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평선의 정배열 구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시세의 발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미리 놓쳤다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런 구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가장 큰 대시세는 보통 이런 구간에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첫 시기이다. 첫 변곡점이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차트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구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내려오다가 한번 두번 이렇게 추세선을 때리고 지지한 다음에 2평선이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됐을 때 어때요? 시세가 급등한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221선, 441선 올라갈 때 한번 돌파 한번, 두번 지지받고 이런 경우 이 구간이 바로 골드크로스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실제로 이 구간이 어떤 식으로 차후에 진행됐냐 바로 어때요? 이러한 타점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아, 못 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지지되는 거 보고 2평선이 정별로 바뀌면서 추세가 기준몽이 나온다면 이 구간이 골드크로스 구간이자 대시세 상승의 첫 초기이다. 라고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어디인가요? 맞습니다. 기존의 저점을 갱신하는 짧은 구간 하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구간 이런 구간이 승률과 손익비를 챙길 수 있는 대시세의 첫 스타트가 된다. 라고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 손익비 좋다는 거 차트 모양, 그 다음에 2평선의 활용 그 다음에 이 2평선에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패턴을 보이는지까지 강조드렸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가지 차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점 매우 명확하고 손절가,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당연히 이 이후에 올라간 이후에 발사를 하게 되고 하나, 둘, 추세선이 깨지는 21선 구간이 간단하게 매도나 청산 타점으로 잡아 두신다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충분한 수익 챙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여드렸듯이 확실한 매매 기준만 있으면요. 어떤 시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매매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영상 풀어드리고 있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독 누르시고 구독자가 되시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거는요. 영상 속에 있었던 핵심 차트 매매 기법 네, 이 부분과 시장 상황에 따른 패턴 학습 AI 알고짐을 기반으로 해서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백테스팅한 자료로 현재 프로그램, AI 종목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거의 막바지까지 테스트가 다 완료된 이후에 현재 기능들 출시한 상태입니다. 테마 관련주에 대한 시장 주도도 테마하고 그 다음에 급등주 추천, 그 다음에 상승 예측,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 상세 검색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고요. 금융공학과 AI가 만난 이 주식닥터 프로그램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릴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구독자 혜택으로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전환을 계획 중에 있지만 이번 연도에는요.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사용 기간에 대한 혜택들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 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의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씩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주식닥터 앱 하단에 챗봇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